러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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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귀여워 손에서 뭐하고 있는데 러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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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생겼네 웬난 진짜 잘하는 거였어 진짜 잘하는 거였어 블라블라 했어 오 이거 되게 잘 나왔다 오 카드 날리면서 소름 돋자 근데 카드가 미터로 지나면 잘하는데 이제 글랫을 때가 약간 걱정인데 이것도 똑같은 사진이죠 제가 찍고 진이 형 지금 한참 오바 계속 심각해 뭐가 그렇게 억울하지 못해 너무 심각해 약간 목났어 지금 억울한데 너 이거 팽이 아니야? 거의 탑플레이드에요 나 나 한 말이 아니더라 나 썸네일이다 썸네일 나 썸네일이다 썸네일 이번부터 썸네일이다 보비가 이번부터 귀여우네 슈가 뭐지 아이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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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잘 못든 아이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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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소리가 안 돼, 소리가 안 돼, 소리가 안 돼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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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. 제가 학교하고 싶은 게 있어서 혹시 이거 확대되나요? 어떻게 해요? 지민씨? 지민씨 확대 안되죠? 지민씨 머리가 한 모차렸대 여러분! 누가 소가 혀.. 핥았나? 여기! 너 머리가 초가집 같다! 여러분 여기 이게 첫날이에요. 마지막 날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. 머리가 주체가 안 돼. 야! 소! 그냥 단발로 변하네. 지민씨의 머리래. 확인해 봐주세요. 머리가 포자루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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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거 기억나시죠? 아 이거 난리납니다! 멋있네요 이거 이거 찍어달라고 했는데 다들 포즈가 아주 각양각색이에요 이 와중에 포즈 안 취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걸 슈가윤였던 거 같아요 그냥 민감한 이었다 민감한데 포즈 안 취하자 아 진짜 여러분들 숨이라도 쉬고 있는 거를 다행이로 생각합니다 아 인정합니다 아 인정합니다 오태용 잘 있었어요? 우리 진짜 뭐 많이 춥다 야 월드컵 아니냐 월드컵 보잉 안녕~~ 안녕~~